아아... 중국어로 하기도 싫다... 중국어사님 정말 나쁘다... 집에가서 컴퓨터 좀 하자... 스타크래프트... 좋지? 일단 책을 집어넣고... 아이 뭐야... 아니 무슨... 됐어... 좋아... 스타크래프트... 좋았어... 스타크래프트... 좋아... 왜이래... 뭐야... 왜이래... 아니... 왜이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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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.. 왜이래... 얼른... 만들어야 되는데... 왜이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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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.. 좋았어... 왜이래... 잘거라... 하하하하... 좋아... 이 키보드... 이 키보드... 아... 키보드...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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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키보드 부서졌어...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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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.. 뭐야? 그 집만 컴퓨터는 없어 뭐하면 좋을까? 아 그래 수영하는게 좋지 좋았다 하.. 좋은데 공 갖고 놀아야지 공 그리고 그리고 공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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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